아마 이경 부대변인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영화에 나왔던 게 더킹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필요하다, 정치적인 어떤 덮을 필요가 있으면 검찰청 캐빈 내에서 하나 꺼낸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연예인 마약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제1야당 민주당에 지금 상금 부대변인으로 지금 현직에 있잖아요. 그런 분이 SNS에 올려면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좀 자중하고 신중하고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영화에 너무 빠져서 몰입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3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서 정치적 이승을 한두 개 묵으려고 검찰청에 있지도 않은 또는 예전에 있었던 것을 마약 사건을 꺼내가지고 캐빈에서 무슨 파일 꺼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건 여도 알고 야도 압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당의 부대변인이란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즌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공천 경쟁입니다. 더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윤석열 전국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을 통해서 과도한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선동이 나오는 것이어서 저는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나요. 음모론이 통할 때는 80년대 이전 이야기나 조금 가끔 있었던 것이지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음모론이 통하고 저렇게 검찰이 정치적인 무마를 위해서 마약 사건을 했다는 건 정말 영화를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